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를 아주 무지무지 사랑하는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쏟아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 반도체 좋아하는 분은 들으면 딱 좋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저는 2차전지를 제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좋아하고 또 반도체 관련된 ETF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어요. ETF 가록 물어보더라고요. 뭘 모아야 하냐. 요즘 있잖아요. 타이거 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이런 거 모으면 돼요. 여러분 반도체 들어가 있는 ETF도 다행히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게 그건 것 같더라고요. 에이스 것도 있고 아니면 코덱스 것도 있고 있는데 타이거 것도 있고 투자 운영 회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ETF 모으면 편해요. A기업, B기업, C기업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수 따라가는 거니까 지수 따라가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률 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점이다. 그런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센스 있는 분들은 또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서 본인이 맞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뭐 저점이다. 이렇게 넷피셜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 넷피셜을 다 따를 필요 없어요. 각자 여러분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면 돼. 공부하셔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뭐 찍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막 떠들어 대던데 그런 거 믿을 필요가 하도 없습니다. 특히 증권사 애널들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 증권사를 대표로 해서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자기 증권사 피하라고 있고 뒤에서 공매도 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짓들을 하는 놈들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멘탈 키워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하는 거 좀 이렇게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셔서 주식 투자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싶은 분들을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삼성에 또 골칫거리가 있어요. 노사 관계 하여 노조 노사 관계가 참 문제인데 이게 좀 매끄럽게 잘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또 계속 둘이 또 삐그덕삐그덕 거리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매출에도 영향을 줄 테고 모든 게 안 좋아져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미국은 노조라는 게 있을 때도 노조 있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거기는 뭐 자유롭지 않습니까. 채용도 자유롭고 고용도 해고도 자유로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으니까 해고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자르는 것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노동 환경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빡셉니다. 지난 4월 17일 날 삼성전자 노조 중에 최대 규모죠.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이 있어요. 전삼노 전삼노가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 연구동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이어온 임금 교섭이 끝내 결렬되다 보니까 창사 이래 첫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에 따르니까 이날 약 2천 명 정도의 직원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사측의 임금 인상률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하는 거죠. 임금 인상 해달라. 뭐 그런 겁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주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뭐냐.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노조가 파업을 한 적이 없어. 예전에 이병철, 이건희 회장 이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노조 이제는 노조도 없었죠. 하여튼 노조가 생겨서도 파업을 안 했다. 파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올해 분위기가 뭐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초부터 불거진 성과급 갈등의 그 영향으로 노조의 불만이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단 제기에 따르면 삼성은 최대 노조죠. 전선료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직원 900여 명이 최근에 진행된 회사 측과 연봉 협상에서 그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거부를 했다. 그럼 노사협의회가 정한 올해 임금 인상률 5.1%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5.1% 싫다. 작다 뭐 그거겠지.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이 임금 조정 결과를 거부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전선료는 노사협의회의 6.5%의 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삼성은 2018년까지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협상 대신에 사내협의기구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임금 인상률을 정해온 거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직접 시대 흐름에 맞춰서 무노조 경영을 실패하겠다.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무노조 안 하겠다. 윤호조예요. 윤호조. 무노조 아니고 윤호조.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 출범한 전선노가 2021년부터 매년 사측하고 임금 교섭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노조랑 대화로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월했던 그 협상이 매년 난항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22년과 23년에는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갈등을 빚고 그러나 노조가 단체 행동이나 파업에 나선 적은 없어요. 파업에 나선 적은 없는데 그런데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4월 17일에 창사일에 첫 단체 행동까지 돌입하는 등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삼성전자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노조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근에 내부 직원들 그 사이에서 성과급 불만이 아주 거세게 불거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쪽 그 파트의 그 경우 단 한 명의 성과급도 받지 못했어요. 단 1원의 성과급도 없었다. 솔직히 여러분 실적이 없고 이익이 없는데 성과급을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노조들도 이건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측도 센스가 없어. 좀 많이 벌 때는 좀 모아놨다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한때는 왕창 줬다가 한때는 안 줬다고 하면 사람이 기분이 그렇잖아. 잘 받다가 못 받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 때 왕창 주지 말고 많이 벌 때 적당하게 포지션을 다녀서 비율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씩 분할해서 줬더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동안 수익을 내는 만큼 직원들한테 분배하겠다는 경영 원칙을 고수했고 실적이 좋았던 시절 이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웠는데 지난해에는 사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일부 직원 사이에서 큰 불만이 생긴 거죠. 이 때문일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전삼노를 지지하는 이들이 급증한 분위기라네요. 수치로 또 확인되고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삼노 가입자가 13,500명이었는데 최근에 27,500명까지 늘었답니다. 삼성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12만 4,207명인데 이 중에 22.2%가 해당한다. 그 성과급 불만의 노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재계에서는 이번 단체 행동을 돌입을 계기로 노사 갈등 이게 삼성의 또 다른 경영 변수가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여튼 매년 노사와의 협상으로 굴치를 앓고 있는 현대차처럼 삼성전자 역시 노조 리스크가 갈수록 커질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조 리스크가 커지고 하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은 한번 다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난 노조 징글징글합니다. 노조와 징글징글이 아니라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당연히 노조 있어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저는 싫다는 겁니다. 서로 완만하게 잘 협의해가지고 상생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많다 한쪽에서는 적다 이거 잘 줄 안 되면 결국은 기업은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